근데 이것도 어설트로 이 와중에 어설트로 재배치할까? 아뇨아뇨 아뇨아뇨 일단 그대로 가 거기서 한번 한 번 정도 죽어야 돼 유탄들도 있어 유탄 2탄 쏘지 마세요 쏘면 안 돼 그때부터 이제 마 기분이 저러워지 때령 중화 양각도 없이 가다라 슬프다 슬프다 사장님 제가 가운데 돌에서 잡을게요 네 너 카운트 너무 길어 띵 오 가운데만 지금 뚫려있나네 네 뚫려있어요 바로 뒷대로 바로 뒷대로 아 하나 몇 혼내술? 몇 혼내술? 에드님 일단 지원 좀 잡았어 잡았어 오케 오 경보빈 나이스 또거는 몇대 맞췄어 잡음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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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아 오케오케 컷 맞다 맞다 아이씨 아이씨 잠깐 한마리 더 있었는지 말했을 텐데 어 몰랐어 이거 못봤어요 이거 여기 Q 평소에 누르면서 다닐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는지도 안 써가지고 에이 계속 에이 탈환하는 중심으로 할게요 에이 탈환하지마 에이 탈환하지마 에이 탈환하지마 뒤에서 잡았대요 무조건 압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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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압박 하나 더 나와요 하나 더 잡았어 워킹 스스로 계속 이대로 앞으로 하면서 전진 면치 세렁이 그 자리에서 제일 들어올 아 뭐 내가 뒤로 빠질게 진짜 총알이 야 저쪽이 동북을 잡은거야 아무도 안봐 내가 아 우리 죽은거야 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봤어 실전문에 그냥 구출을 한번 아 아 아 아 아 방상이 진짜 뚫렸어요 저쪽 살렸어요 내가 내가 있으므로 뚫리잖아 빨리 빠져주세요 님이 이쪽으로 빠지시면 안되지 님은 살려주시고 혹시 막힌다 아우씨 다잠 다잠 굿굿굿 하 네 예 아 이게 pH 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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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